, 아, 어디 있어요? 아! 생일 맞았어! 좀 줘 봐. 좀 줘 봐. 그렇지? 너 진짜 고마워? 너무, 너무, 너무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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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너무, 너무, 너무. 맛있었네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소리 씨 아니에요? 아니요, 전 유나비라고 하는... 네요. 나비? 아... 제가 사람을 착각했나 보네요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우습게도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.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날 무겁게 짓누르던 시련의 아픔이. 안 자도 돼요? 이미 안 잤잖아요. 일행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눈목도 사라졌다. 근데... 누구랑 약속 있는 거 아니었어요? 좀 전에 저랑 누구랑 착각했다면서요. 시술했어요. 왜요? 그냥...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아서... 그럼요, 다시 내놈å. 네요,요,